오전 근무를 마치고 10년 첫 차박을 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체감온도가 빠른지 그러고보니까 차박해유채널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올해로 50, 딱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놀아야겠어. 너야,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돈을 자란다. 나이 올해에는 안주로 남자다운 주중에 veins 이거랑 같이 오징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차방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막걸리를 맛보는 게 저의 소소한 취미인데요. 강화도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기도 하는 것 같아. 일모를 보고 가려고 민모로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강화도로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강화도로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칩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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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